2014년 12월 10일 전국의 로그 일단 살짝 이 화면이 뭔가 달라졌죠? 그래요 아 캠을 바꿨다 뭔가 더 고급스러워진 캠으로 바꿨는데 굉장히 넓게 나오고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드디어 민증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문도 찍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야 했는데 여권 사진을 그대로 써서 살짝 마음에 안 든다 되게 느끼하게 나와서 그래도 아무튼 민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이렇게 큰 행복을 느끼고 있다 곧 민증에 오면 파티를 할 것이다 하고 싶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내일 싱가포르에 갔는데 싱가포르에 가서도 싱가포르 아미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도 똑같이 연습하고 영상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또 레슨을 받을 건데 레슨 받으면서 이렇게 더 빨리 성장을 해서 다음 앨범의 진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다음 앨범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 2014년 12월 12일 정국의 로그 끝 ㅋㅋ uning 영상 영상 Absolutely 깐 lend